투표용지의 많은 내용 계정을 알아보시는 데는 다음 1, 2, 3만 기억하시고 스텝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시고 후보자 정보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거주하시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 계정을 만드시겠냐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정 생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계정을 만들 경우 투표용지 정보 및 원하는 후보의 내용을 저장하고 추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비밀 보장되며 그 어떤 이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계정 생성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페이지 상단에 건너뛰기를 누르십시오. 투표용지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준비되셨습니다. 선거 일정, 선거 지역구 내용, 그리고 후보자들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존 정보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내용, 언론과의 인터뷰 및 상면, 그리고 브랜치의 설문지에 대한 답변에서 얻어졌습니다. 더욱더 영향력 있는 유권자가 되기 위해 준비되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브랜치는 오직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도구입니다. 공식 투표지가 아니며 기하를 위해 공식 투표지를 요청할 수도 없으며 공식 투표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선거일에 직접 투표하실 경우 스마트폰이나 전화를 투표장 안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만 후보자를 미리 선택한 종류를 가져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후보자 리스트를 작성하시거나 프린트하셔서 투표장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표 관련 정보는 Advancing Justice Atlanta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특별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